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평론의 이학선입니다. 오늘은 중국 5천년 역사에서 그야말로 천고에 다시 없을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송태조 조강윤의 배주석병권이라고 하는 고사를 가지고서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본받아야 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송태조 조강윤 송태조 조강윤 이 송나라 태조 조강윤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야말로 중국의 역대 황제들 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정통의 그런 무인 출신의 황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젊은 시절부터 이제 무인으로 군관으로 활동했었고 단순히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장수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무기를 들고서 칼을 들고서 창과 봉을 들고서 전쟁터에서 육탄전을 벌이는 그런 육탄용사였습니다. 실제로 굉장히 그 무예가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런 무술 권법을 개발해 가지고서 이제 그 태조 장권이라고 하는 그런 권법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무협 액션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유명한 쌍절곤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개발하고 발명한 사람도 바로 이 송태조 조강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조강윤이 굉장히 아주 풍채가 좋고 아주 무술도 무예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굉장히 공정하고 또 아주 호방한 그런 성품 때문에 이제 또 주변의 무인들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을 또 좋아하고 또 이 술을 좋아해서 술자리에서 그냥 서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포용호재하면서 그렇게 의리를 다지는 아주 호인이었던 인물이 바로 이 조강윤이었습니다. 이 조강윤이 등장하는 살던 그 시절이 언제였냐면 바로 중국의 5대 10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죠. 5대 10국 이 5대 10국이 이제 뭐냐면 이제 5개의 왕조가 있었고 10개의 나라들이 찢어져서 서로 할 거하던 그런 시절이라는 겁니다. 언제였냐면은 그 찬란했던 당나라가 이 당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50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중원의 왕조가 5개가 바뀌고 지방에서 전국에서 10개 나라들이 찢어져서 할 거였다는 그 혼란스러운 시절이 바로 이 5대 10국이었죠. 이 5대 10국에서 이 5대의 마지막 왕조였었던 주나라 이 후주라고 부르죠. 그 고대의 그 무황벌주의 그 주나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후주를 세웠던 그 곽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들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의 그 초족하였던 시영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젊은이를 양자로 들여가지고서 2대 황제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유명한 시세종이라고 불리는 성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시영이 2대 황제가 돼서 아주 유능하게 나라를 잘 통치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천하통일의 기세를 그냥 밀어붙이고 나갔는데 유능한 사람은 조금 단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. 역사 속에서. 그래서 이 시세종이 요절라고 그 어린 아들이었던 7살짜리 시종훈한테 3대 황제 자리를 물려줍니다. 근데 이렇게 아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후사가 굉장히 불안하니까는 당시에 굉장히 듬직한 우직한 그 무인이었던 이 조광윤을 밀어줘가지고서 후견인처럼 이렇게 밀어줘가지고서 이 후주의 그 병권을 조광윤한테 몰아주고 이제 잘 자기의 그 자기가 못다하고 떠나는 그 대업을 마무리할 것을 이제 당부하는 식으로다가 하게 되죠. 이 조광윤이 처음부터 야심이 그 야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 이 어떤 국가적인 여론이라든지 민심이라든지 혹은 이 조광윤의 그 부하 장수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종훈을 황제로 모시기가 탐탁치가 않았던 겁니다. 완전히 그냥 그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 황제 소년도 아니죠. 7살이면은 애기 황제죠. 애기 황제. 그 애기 황제를 옹립하고서 저 북방에서 그냥 거란족들이 막 계속해서 두드려 쳐 내려오고 이 전국으로 그냥 다른 그 할 거 아는 정권들이 그렇게 위협을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7살짜리 황제를 모시고서 그렇게 따르기는 어렵다.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당시에 입망이 높았던 이 조광윤을 황제로 옹립하기로. 그래서 역성혁명을 하기로 그렇게 기획을 한 겁니다. 때마침 저 북방에서 이제 거란족들이 이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내려온 거죠. 그런 전보가 와가지고서 이제 조정해서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당연히 누가 나가겠습니까?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은 이제 조광윤밖에 없다. 해가지고서 이 조광윤이 군대를 끌고서 나가게 되죠.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그 수도였던 개봉부에서 나가가지고서 그 근처에 이제 진교라고 하는 곳에 딱 진을 치고서 막사해서 이제 출전하기 전에 우리 사기도 올릴 겸 해가지고서 한번 술 한잔하자 해가지고서 술잔치를 한번 이렇게 부하들한테 베풉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이 호인이었던 또 조광윤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완전 술에 떡이 돼가지고서 만취한 상태로 그렇게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갑자기 그 부하들이 몰래 숨겨놨던 황포를 꺼내가지고서 이 조광윤한테 입혀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서 갑자기 마행세 삼창을 하는데 이게 바로 황포 가신이라고 하는 사건이죠. 그 진교변에서 황포 가신. 그러니까 이 황포라고 하는 것은 황색 용포는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인데 이 조광윤이 자의로 입진 않았어도 얼떨결에 입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서 노 밖으로 황제가 되든지 자기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그냥 만고에 역적으로 찍혀가지고서 돌아가면은 이거는 대역죄자. 그렇게 이제 상황이 흘러가니까는 이 조광윤이 결단을 내려가지고서 말머리를 돌려서 가자 개봉부로 요 나라를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개봉부로 회군을 해서 개봉을 접수하고 그 황제였던 시종훈한테 양유를 받아서 자기가 송나라 태조로 즉위를 하고 나라를 개국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송태조 조광윤이 나라를 개국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근심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. 무엇이 가장 근심스러웠겠습니까? 자기가 천하태평한 그런 시절에서 이 나라를 접수한 것도 아니고 아주 혼란스러운 시절 그야말로 이 5대 10국이라고 하는 50년 동안에 중앙의 왕조가 다섯 개나 바뀌고 열 개 나라가 찢어져서 할 거하던 그 혼란스러운 시절에 제가 황제가 됐는데 불안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분석을 한 겁니다. 아니 이 찬란했던 당나라가 왜 그렇게 물론 중국의 역사에서 왕조들의 흥망성세는 끊임없이 있었지만은 다 그 시대마다의 그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당나라 이래로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는가 그거를 분석을 한 거죠. 그러면서 그 원인을 이제 따져보니까 결론에 이른 것이 바로 절도사라고 하는 그 제도 때문에 이 혼란이 일어난 것이다. 절도사 이 절도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당나라가 그 외적들하고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? 이제 우리나라긴 하지만은 이제 당나라 입장에서는 외적이었던 게 저 고구려라든지 발해라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이제 돌거리라든지 토번이라든지 이런 외적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 당나라 장안성에서 중앙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이렇게 싸우기는 조금 이제 비효율적이고 힘드니까는 이 지방에 그 군사 세력을 만들어준 거죠. 그 군벌을 그러면서 이제 번진을 설치해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장으로 이 절도사라고 하는 그 직을 둬가지고서 이제 그 번진에 그 병권 군권하고 그 다음에 재정권 행정권 이제 그런 것들을 쥐어줘가지고서 알아서 그 외적들하고 싸우고 대응하게끔 이제 그런 그 체제를 만든 겁니다.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절도사가 이제 당나라 조정의 입장에서는 외적들하고 알아서 싸울 그 싸움계로 훈련시켜서 키워놓은 건데 이제 이 싸움계가 이제 이 싸움계가 주인을 무는 거죠. 자기네들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외적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의 권력투쟁에 도전을 하고 황제를 위협하고 겁박하고 자기네들이 나라를 세우고 황제를 참칭하고 그러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당나라 때에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이래로 그 알록산과 사사명 둘 다 절도사 출신이죠. 그 다음에 당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그 당나라를 멸망시킨 5대의 그 첫 번째 첫 봤다가 그 후량의 주전충 주전충도 절도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그경도 절도사 출신이고 석경당도 절도사 유지원도 절도사 과귀도 절도사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던 이 송나라 태조 조광윤도 절도사 출신인 겁니다. 그야말로 이 당나라 이래로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그 원흉은 바로 이 절도사다. 이 절도사들을 후려치지 않으면 이 절도사들의 권력을 내가 정리해 주지 않으면 이 조광윤의 그 지위와 송나라의 그 안전도 평안도 보장하기가 어렵겠다.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이 절도사들의 권력을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참 조광윤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. 그야말로 호방하고 의리의 사나이 이 조광윤의 그 방식대로 그야말로 중국의 역사에서 오천 년 역사에서 천고에 다시 없을 그 명장면으로서 해결한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배주석병권이 되는 것입니다. 배주석병권 배주 석병권 이 배주석병권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문자 그대로 배주 이 술잔으로 이 술 한잔으로 석병권 해제시켰다 이 병권을 해제시켰다 그야말로 술자리에서 술 한잔 돌려가지고서 이 절도사들의 일체 그 위협이 되는 권력들을 해체시켰다는 것이죠. 그야말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야말로 의리로서 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. 정말 이 중국의 역사에서 다시 없을 명장면이죠.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조광윤이 개국을 하고 나서 이제 공신들을 불러다가 특히 이 절도사들을 불러다가 그 공신들의 공을 치아하는 그런 연회자리를 열죠. 잔치를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절도사였던 석수신이라든지 왕심기 고회덕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온 겁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서로 그 과거에 동고동락했던 그 노고를 서로 치사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또 그냥 술잔치가 거하게 벌어지고 만취가 되고 그냥 다들 술에 떡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흥이 올랐는데 이때 이 조광윤이 갑자기 심각한 그 표정을 지으면서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. 여러분 내가 요새 아주 근심이 심각해서 아침 저녁으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. 이를 거면은 차라리 황제되지 말고 절도사로 그냥 살 걸 그랬습니다. 이제 그러니까는 일동 그 부하들이 다들 몸을 삼가하면서 아니 폐하 왜 그러십니까? 그러니까는 이 조광윤이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들 덕택에 지금 황제가 돼서 이 송나라를 개국했는데 또 누가 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까봐 근심이 들어서 그렇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. 이제 그러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이 부하들이 그냥 벌떼같이 그냥 놀라가지고서 아니 폐하 저희를 못 믿으십니까? 저희는 절대로 폐하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송태조 조광윤이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부하들이 부귀 영화를 탐내가지고서 마치 그 진교의 변에서처럼 여러분들에게 황포를 입혀가지고서 억지로 등 떠밀어가지고서 반역을 그냥 밀어붙이면 여러분들이 그 반역을 안하고 베길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는 다들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조광윤이 본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여러분 이 태평 태평 성대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 막강한 병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까? 이유가 있습니까?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는 아주 풍족하게 그 부귀 영화를 보장해 줄 테니까는 이제 병권을 내놓고 마음 편안하게 즐기면서 사셔 어? 그렇게 하면 서로 군신 간에 의심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세상이 평안해지지 않겠소. 이제 그러니까는 그 부하들이 평소에 존경하는 그 인망이 높은 그 덕성의 조광윤 형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몸을 삼가하면서 듣고 있다가 두 말도 않고서 다음 날 아침에 그 병권을 반납하고 그야말로 명예롭게 박수를 받고서 물러나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중국의 오천 년 역사에서 그야말로 다시 없을 천고의 명장면 배주석병권이 되겠습니다. 물론 이렇게 병권을 거둬들이는 데는 대가가 따르겠죠. 이 그 병권을 반납한 그 공신들에게 부귀 영화를 보장해 주고 또 그 단서철권이라고 해서 면책특권을 주고 이제 그러면서 부정부패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 병권을 해제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무력을 가진 그 집단을 해제시킨다는 것인데 그게 결국에는 오히려 약점이 돼서 이 외적을 외적의 침공에 대항할 그 무력 집단이 없어진 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외적의 침공에 대응을 잘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외적의 침공에 강산을 뺏기고 이 송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망하게 되는 원인도 결국에는 이 무력의 해체에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일입니다. 어쨌거나 이 송나라 태조 조강윤이 배주 석병권으로서 이 절도사들의 그 병권 그 권력을 싹 그냥 평화적으로 정리를 해버림으로써 그야말로 이 무인 출신의 황제였던 조강윤이 무단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치로 사대부들을 존중하고 문인들을 존중하고 상인과 공인들을 존중하고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그야말로 경제가 번창하고 문화가 융성하는 새시대 송나라의 그 빛나는 새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. 이 배주 석병권이라고 하는 그 고사를 가지고서 그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윤석열 후보가 이 배주 석병권의 고사를 보고서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? 지금도 끊임없이 그 잔혹한 칼부림과 난도질의 그 공포스러운 그 공포스러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국민들 귀에 들어가고 있죠.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 칼부림 그 칼부림 뿐만 아니라 그 특정 집단의 출신 인물들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 그 적임전은 누가 되겠습니까?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이러니로서 이 배주석병권처럼 무인 출신의 절도사 출신의 황제였던 이 조광윤이 그야말로 술 한잔으로서 그 절도사들의 병권을 거둬들여서 그야말로 새시대를 여른 것 같은 그러한 배주석병권의 리더십을 오히려 그 집단 출신의 인물이 인망이 높은 그 인물이 덕성을 발휘해가지고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잔혹한 권력투쟁의 그 칼부림의 종지부를 찍고 그야말로 문화인들과 상인들과 공인들을 존중하고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그야말로 경제가 번창하고 문화가 융성하는 새시대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바로 이 송태조 조광윤의 배주석병권 고사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기탄평론의 이학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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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